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n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25%가 됐습니다. 지난주 9월 첫째 주에는 27%였어요. 그런 것이 25%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 nbs가 조사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조사가 지난번 있었던 24일에 대통령실 만찬 입고 난 다음에 했던 그런 조사지 않습니까 이게 2345 3일 동안 조사한 거니까요. 그런데 23일은 아시다시피 월요일이었고요. 그렇죠. 24일 저녁에 이제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25일 하루만 3일 조사했는데 하루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만찬 결과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는 3일 조사 중에 하루치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nbs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결럽도 지지난 주였죠. 추석 연휴 전에 20% 간신히 이제 20% 때 턱걸이하면서 최저치가 됐고 그 며칠 후에 나온 리얼미터 ars 조사지만 그것도 최저치가 나왔고 mbs도 최저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록 갱진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가 이제 없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차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8%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뭐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2% 빠졌는데 2주 전 대비죠. 저건 격주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 그런데 당 지지율은 1% 이게 오차범위 내니까 통계적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얘기하면 최근에는 카플링이 돼서 동반하라고 했다는데 이 수치만 보면 지금은 또 조금 달리 당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 디카플링 현상 조금만 갖고는 뭐 디카플링이 추세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죠. 그렇죠. 그래도 안 떨어진 것만도 다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안 떨어진 것 자체는 보면 그래도 이게 얼마나 이제 당이 그래도 대화나 사건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국정동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력이라는 게 지지율이 올라가야 실제로 국정동력이 생기고 개혁도 이뤄낼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율 높아야지만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전광판 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이 지지율을 봐야 민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동의를 얻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보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이나 pk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지지율이 꽤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거 지역별 긍부정평가를 보니까요 tk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긍정평가보다. 그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역적으로는 tk가 될 것이고요. 연령적으로는 70대 이상이 될 것이고요. 또 이념층으로 보면 이제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3대 핵심 지지층 그 지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게 빠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뭐 붕괴라는 표현은 조금 쓰기가 이르지만요. 이게 축소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감독이나 관중들이 이제 전광판을 보고 점수가 우리가 뒤지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전을 변경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우리는 뭐 전광 안 보고 그냥 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경기에 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 이야기한 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뭐 지지율에 1위를 비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1위를 비가 아니라 희가 없어요. 그냥 계속 1비만 있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엄중함을 느끼고 뭔가 고치려고 해야지만 이 국민들도 그래 우리가 채찍을 때렸는데 그래도 너네가 뭔가 좀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지금 각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강조하는 게 대통령 대기 전 지지율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 전의 지지율은 경쟁자 대비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 몇 퍼센트 이재명 몇 퍼센트 침상정 몇 퍼센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 그때는 뭐 이래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그냥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워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의 지지율이라는 건 뭐죠 본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평가 아닙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한 국민평가예요. 그런데 저토록 긍정평가는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로 기록한다면 그거는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그게 뭐 후보 시절에 이재명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우직하게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말로서는 뭐 아주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신경 안 쓴다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많은 개혁들이 결국은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연금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개정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정부에서는 국회의 어떤 의석구조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는 그냥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서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이 정말 허락하지 않고 정말 아니꼬꼬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란 게 현실이고 현실이라면 현실 속에서 최대한의 것들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러면 뭐 호빵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무엇을 이뤄낼 것인가의 성과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율을 많이 보내주지 않은 이유의 가장 근본언니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당과 함께 뭔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금 부정적 여론이 결국 보수층 내에서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한 40% 갑니다. 그런데 보수층에서 지금 상당히 이 마음이 상하신 게 뭐냐면 왜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가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바로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같은 지금 이 nbs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에 달했습니다. 달했고요. 안대가 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TKPK에서도 찬성률이 60%를 가깝게 했고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절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명 중 1명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 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는 건 이게 이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게 지금 꽤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8대 7 한 표 차이지만요. 그래서 오늘 아침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두 사람을 다 공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재형은 자기를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최재형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불기소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여론이 지금 저 아까 방금 전에 본 저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여사 처분이 만약에 불기소로 결론이 난다면 여론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죠. 한층 더 악화될 것이다. 지금은 특검법에 반대한 내 24 찬성 65 대 24였지만 저 격차가 더 커져서 7 대 3 8 대 2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에 재표결할 때 과연 108석에서 8표 이상 이탈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그런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일단 여론을 느끼잖아요. 주변 분들 만나보고 또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느끼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날 정말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막 긴장하고 또 뭔가 경각심을 키우고 뭘 해야 될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24일 날 정말 당과 대통령의 만찬 자리가 한 시간 반 동안 고기 먹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80%를 대통령이 다 이야기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의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아마 또 의원들이 아주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유 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대통령이 양자역학을 공부하실 때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심사를 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저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현안에 대한 지금 생각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인데 대통령이 양자역학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중형호 원내대표가 아주 맞짱구를 치면서 아주 어떻게 언제 그렇게 공부하셨나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추 가격이 2만 2천 원 올라가고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소한 그 정도 이야기는 아 이거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번에 뭐 어떻게 좀 합시다 라든지 뭔가 이런 이야기는 나와야지. 아유 우리는 고기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오미자 차 먹고 대통령의 양자역학 아주 저 해박하시고 체코 가셔서 잘 하셨어 라는 이야기만 국민들이 보면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삶 속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보고 과연 이 용산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알고 있나? 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질감. 이질감을 그냥 보통의 평균적 국민 감각을 가졌으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저 만찬은 안타깝게도 뭔가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만든 그게 아니고 이 집권 세력이 지금 얼마만큼 얼마만큼 일단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걸 떠나서 이 상황의 심각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그 체감 자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일단 독대를 합시다. 좀 대통령 이런 걸 논의합시다.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야 지금 그 앞에 있었는데 네가 이야기하면 되지 왜 안 했냐. 네가 앞에서 그 말할 기회가 많았는데 왜 말 안 했냐. 자꾸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렇게 뭐 양자역학 이야기 나오고 체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서 잠깐만요 대통령님 저하고 좀 따로 만나셔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가 박근혜 대통령 때 뭘 했습니까 정무석을 했잖아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정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뭘 하셨나요. 그때도 아니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딴 사람한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 박 대통령이 당시의 어떤 민심이나 당과의 불통 때문에 결국 그런 불행한 사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핵심적인 정무석이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그거를 본인이 그때 과연 그러면 그러면 이야기하면 되지. 그때 본인은 이야기했나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 민심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갖고 이번에 와갖고는 왜 이야기하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이.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왜 그 분위기 앞에서 왜 못하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에 있는 데서 불쑥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아니 이거 이제 맞장 뜨자는 거야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제 대드는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 대통령님께서 그 소중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하고 와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딱 끊어내고 화제를 전환하려고 또 그랬는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집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또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한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뭐 밑에다 언제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끝나고 잠깐 보자든지 아니면 언제 보다 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만날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뭐 너 그랬으면 됐지 않냐 그랬으면 됐지 않냐 그랬으면 됐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뭐 그게 뭐 독대 요청 사실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뭐 누가 흘렸느냐 만에 그리고 뭐 만찬 도중에도 독대 요청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서 뭐 딴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다 이제 핑계고요 다 핑계고 그냥 뭐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한동훈 대표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그게 저는 아마 이제 한 대표가 들고 올 이야기들. 아마 이제 의료공백과 긴근여사 문제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와 나누는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참 대통령의 이제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문제가 있다면 참 이야기 어렵겠죠. 같은 가족의 이야기고 하니까. 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죽을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즉각즉각 문제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악화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아마 어벤져스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 사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무슨 사과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무슨 사과하냐 지금 뭘 잘못했냐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할 텐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는 사과의 문제는 넘어서버렸어요. 제2부 속실 문제. 자 그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벌써 한 1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2부 속실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말을 못하게 하고. 뭐 지금 오늘 나온 이 도하신문의 칼란들 내용을 보면 아예 김근혜에서의 김자도 대통령실 안에서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면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따지 보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당연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여 이것이 만약에 8석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방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대책이 제가 지금 파악하는 한 뚜렷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김근혜에서 특검법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냥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갖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할 때 8표 이상 이탈표가 안 나오도록 하자. 그런데 여론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판단력도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그거를 아마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달라라고 국회의원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가슴 깊이 지금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또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원내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분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의 독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본인이 원내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의원들한테 어떤 명분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대통령에 대한 맞장구만 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망하는 게 보면 간신들 때문에 망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명분을 줘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어떠한 솔루션을 줘야 될 것인지 그럼 김 여사가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특검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하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뭔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하다가 만약에 뒤통수 맞으면 그때는 그냥 본인이야 원내대표 그만두면 끝이지만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이번까지는 막아질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오늘 아마 저기 이제 또 민주당이 몇 개 강행 처리하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30일로 한다고 그러죠. 제 요구로 한다고 그러죠. 네.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뭐 이게 방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혹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그 이후 상황은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재폐결하면서 8석 이상이 이탈을 해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멘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뭐 또 어떻게 그거 지켜내지도 못하느냐 뭐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당정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대통령이 탈당한다 뭐 어떤다 이런 얘기들이 또 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그 집권 세력이 사실상 와해되는 겁니다. 네. 와해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내대표가 정말 서울에 있는 지역구였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좀 달랐겠죠. 서울에 만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했다면 이 서울민심을 해서 이게 아마 막 본인이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뭐 대통령도 설득하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대구에 있다 보니 이게 뭐 본인이야 하든 간에 말든 간에 그냥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한 대표 뭐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문제의 본질이 한동훈 대표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부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장해찬 인터뷰 보면서 또 저는 한 번 큰일이다 싶은 게 이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의 경우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억울한 감정이 느낄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1호기를 타고 혼자 인도 순방 갖고 여러 의전에서 대통령 앞지르기나 기업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없이 식사도 했다. 국민 여론이나 눈높이 실존한 것이라 이걸 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잠적 기간에 관심을 쏠릴 뿐 적절한 공개 행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길게 보고 낮은 자세로 계속 어려운 것을 돌보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 여사가 자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뭔가 공개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또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이제 공개 행보 체코 가기 전에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추석 연휴 전에 마포대교 순찰한 거랑요.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장애아동시설에 이제 위문 간 거 저는 후자 같은 일은 전통적으로 영부인들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따뜻함을 전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로 이제 영부인 내조 영부인이 대통령 하는 내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건 하시라 그런 건 하시라 그런데 마포대교에 나타나서 경찰관들 옆에 쭉 세워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훈실을 하는 듯한 이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2부속실이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출범이 늦어진다는데 아니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기능은 사람들이 다 뽑혔으면 기능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부인 활동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해야 될 일 좀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것들 진짜 마포대교 순차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와 가지고 정말 그 장애찬 그 얘기대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것마저도 막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날 김여사의 마포대교 활동 사진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사진이 18장 올라왔습니다. 18장이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는 날 사진은 딱 4장 올라왔어요. 동영상도 없습니다. 취재 기자도 없어요. 참 요즘 저는 대통령실 기자들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실 기자들이 그냥 기사 써주고 사인 찍어주고 제공만 해 주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지금 첫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인 출신의 신경민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전속 취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네. 전속 취재. 네. 전속 취재인데 그건 다시 말을 바꿔서 하면 그건 좀 이상한 말이고 정확한 말은 취재 금지다. 네. 취재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기자들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고 화기애애했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화기애애한지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은지는 그 기자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화기애애했다.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쓴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언론의 그런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이 뭔가 보고 언론이 뭔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거리들을 마련해 주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날의 표정 뭐 어떤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없이. 그리고 당대표가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말만 80% 그냥 다 했다는 거. 옆에서도 추경호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아이고 양자역학 공부 잘 하시네. 아이고 똑똑하시네.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지금 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늘 언론들 사설들 보면 아주 험악합니다. 염장 지른다 뭐 한다 하여튼 굉장히 험악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은 아예 안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뭘 믿고 가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이 편이 되는 겁니다. 언론이나 뭐 여론조사나 어떻게 보면 민심의 반영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민심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민심의 반영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건 여론조사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참 이 문제는 빨리 좀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